자, 준비됐습니다. 네, 주문 받겠습니다. 라면, 라면이 제일 유명하긴 하죠. 대게라면? 대게라면 제일 유명하고, 신제품이에요. 해장국은. 그렇죠, 그렇죠. 같이 나가야 된다. 김치랑. 네. 네. 네, 주문하시겠어요? 네. 이건 라면? 2개, 2개? 1K의 해장국 2개라면 대게.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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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냄새가 훌륭해. 이 냄새가 훌륭해. 황태해장국. 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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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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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티콘 goo. 네네. negotiations 여러분. 만남 소금. 입니다. 아티콘. 정말 여자 고 Ин Lets 해. 네? 오, 예. 우와. 이걸 먹었어요, 내가? I think when they get a little, you know, chilled out, they would. But now I eat their tonalite. It's the first day today. Yeah, this one is more spicy. This one has more flavor. 아니, 근데 조금 그만. 너무 좋은데 마지막으로 만들었을 때 안 되었네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추억해요 I know. They all look like so casual. 시원해요. 되게 시원해요. 진짜 시원해요. 드실 맛 하세요? 너무 맛있어요. 해장국은? 시원해요. 괜찮아요? 다행이다. 대박이에요. 너무 오래간만에 건강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어떨까? 잘 먹어요. How do you like it? He's asking. 솔직하게 말씀. 솔직하게. You are not. You are not an amateur. You're a professional chef. 땡큐. 땡큐. 극찬이네, 극찬. 감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걸 진짜 할 줄 알죠? I guess it's supposed to be very, very healthy. I'll eat it anyway. I'll eat it. I'll eat it anyway. I'm eating it. I'm gonna eat it. I am eating it. I'm eating. No, no, no. He's Brad, and he's PDD.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ㅎㅎㅎ también es el famoso popularista fue él... se lo grabó en este movie este es un película de g Turbo ¿ exciting this in April? mi veron el primer korean film era este madre 저의 부모님. 저의 가장 좋아하는 뮤비입니다. 저의 뮤비는 봐. 아... 기억나세요? 철호! 철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제복이. 제복이에요.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맛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 이름이 이 철호. 아, 철호. 철호 씨, 또 봐요. 아, 와이프 분이시구나. 아, 그렇구나. 나 뒷모습이어서 누군지 몰랐어. 아기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한국말 잘하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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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충분히 그럴래, 사춘기. 맞아요. 사춘기예요. 다 소리도 있었고, 다. 내가 영어가 약해서. 네. 지금 네가 느끼는 모든 것을 다 존중해. 맛있게 드세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으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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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익숙한 중국인.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오잉... 가위에 전해서라도 저희는.. 뭔가 바삭했다고요? 전해서랑 바삭했다고.. 그래서 바삭했다고? 얘는 바삭했다고.. 그래야 이렇게 한 잔을만 없었죠 그거야.. 그래서 저게 성장한ried.. 시끄러서, 안녕하세요 너무 웃 93만원이었어요 위에서 압박해 근본적이네요 한국 corett制팔을. 차 봉근? 차 봉근? 아, 차 봉근? 차 봉근 맞아요. 네, 차 봉근. 네. 한국의 히로우. 네, 네, 네. 네, 네. 김대스니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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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골키퍼 김민재.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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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잘하네요. 아주 잘하네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